빠밤! 저희의 해피아웃! 토요일이 추석이에요. 다음 주 토요일이 추석이래요. 목요일이 추석이에요? 노우! 구독해주세요. 빵빵! 추석은 뭐하고 노나요? 추석은 뭐하고 노나요? 윷놀이도 하고, 콧편도 만들고, 음! 콧면 맛있겠다! 그렇게 명절을 보내는 거죠. 온 가족이 모여서 윷놀이를 하면 너무 재밌겠어. 재밌겠다. 너무 재밌겠다. 크로바 장난감으로 윷놀이를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엄마가 준비해봤어요. 엄마 콧어! 크로바 윷놀이에 잘 오셨어요. 안녕하세요. 저 신청하러 왔어요. 대회 신청하러. 여기는 대회장이고요. 말들이 대기하고 있고요. 크로바 친구들이에요. 크로바 친구들이에요. 얘 얘가 되게 귀여워. 출발을 해서 돌아서 출발 지점으로 두 개 말이 다 들어와야지 이기는 겁니다. 궁금한 거 있는데, 만약에 지면은 그 사람이 이거 갖는 거야? 아니, 갖지는 않아요. 그러면 저도 다시 내가 갖는 거야? 아니, 왜 아직도 안 되죠? 자, 렛이! 가자, 크로바! 내가 먹네. 잠깐만, 비긴 건가? 워트? 아, 비겼나 봐. 비겼네. 아, 비겼어, 비겼어. 얼마 이번에도 비기는 거 아니야?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! 뽀! 나 엄마만 한 판이 정했다. 그것보다 얘 너무 시약, 귀엽지? 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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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.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! 우와! 아, 진짜 엄마에서 탄식해. 하나, 둘, 셋. 첫 학폭기. 뭔가요? 뭔가요? 도망이네 이름 써! 이거 벌칙인데? 삼, 삼, 삼 삼, 삼 삼, 삼 삼, 삼 안 내면 지인거 가위가위 보 비겼나봐 비겼다 가위가위 보 어 아싸 업었어 안 내면 지인거 가위가위 보 비겼어 안 내면 지인거 가위가위 보 다 봐 나 이렇게 태이가 즐겁게 안하면 나 안 할래 난 너무 즐거운데 너 어떡하지? 안 내면 지인거 가위가위 보 오! 자기 인기였다고 바로 좋아한다 너 아 진짜 제발이요 이 정도는 2개야 나 깜짝이야 나 깜짝이야 하하 하하 파악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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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야 아 아 아 하하 아 아 아 이거 이거? 알라로르 슬기가 부수기가 로 나 기가 줄 아이가 아이가 엄마가 뒤집을 이겼어요 나 기가 줄 아이가 아니오 왔다 하하하하 왔다 와 하하하하 으아 으어 하하하 구독, 좋아요, 좋아요, 알림, 빵빵 착하다 재밌다 재밌어 맞다 구독, 좋아요, 알림, 빵빵 가야 가야 가라 가라